네, 저는 4월달에 166kg 2주 왔다 갔거든요. 근데 그때 제 상태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슐린을 투여할 그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안식일교회 다니는 교인인데요. 여기 백투에대는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됐어요.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당화혈색소가 9.2였거든요. 9.2였는데 여기 와서 디톡스해서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해서 나갈 때는 완전히 정상으로 나갔어요. 근데 제가 동국대병원을 다니는데 거기 이제 여자의사인데 이제 나가서 한 두 달 만에 제가 검진하는 날이라 갔거든요. 근데 가서 다 해보니까 원래 당뇨는 고지혈하고 고혈압하고 이렇게 3개가 세트래요. 근데 가봤더니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상이 됐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디톡스랑 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충 얘기를 해서 약을 안 받아 갖고 왔어요. 그래서 한 3개월마다 검진을 하는데 일단 3개월 있다 와봐라 그랬어요. 근데 3개월 있다 갔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석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혈당이 좀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최소의 약을 이제 받아 갖고 왔어요. 왔는데 이제 아침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점점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번에 178개인가? 네 178개죠. 네 그때 제가 2주 전에 여기 들어왔어요.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제가 당을 재니까 그 최소의 약을 먹고 공복일당이 160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약을 다 끊고 난 다음에 재보니까 또 169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다 해서 이번에 해보니까 137 오늘 아침에는 129가 나왔어요. 약을 전혀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또 이런 힐링센터가 있다는 거에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. 이제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들만 하니까 또 헤어지는 날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제 계획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게 꼭 여기서 같이 잘 안 돼요. 정기적으로 와서 2주씩 3주씩 좀 이렇게 있다 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여기 남아계신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있다면 언제라도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계시는 동안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모두 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꼭 뵙기를 바라고 저는 가겠습니다.